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진짜 왜들 이러고 사는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어지러운 사연 가지고 왔어요. 그럼 봅시다.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오늘 남편이랑 버스를 타고 가는데 이 인간이 갑자기 버럭 뭐 생리한다고 아씨 진짜 그지같네 야 나 너랑 같이 살기 싫다. 원제 남편과 이 문제로 싸웠는데 저보고 예민하대요. 좀 봐주세요. 이건 남편한테 보여줄거에요. 제가 그날인데 버스를 타고 있던 중에 남편의 어떤 행동들이 좀 거슬리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불만을 얘기했어요. 광역버스였고 두자리씩 걷는 버스인데 사람이 많진 않았지만 간간히 차 있었어요. 여하튼 남편이 어떤 문제에 대한 대응이 너무 미흡해서 그거에 대해 딱 두번 이야기했더니 갑자기 버럭 소리를 지릅니다. 원래도 이 인간 목소리가 크지만 욱하면 더 커져요. 그런데 그 버스 안에서 야 너 진짜 맨날 뭐냐 생리 때마다 매번 이래야 돼 그지같아 이렇게 제 개인적인 것을 엄청 크게 말을 하는거에요. 바로 옆자리엔 사람이 없었지만 대각선 앞뒤로 한 사람씩 앉아있었는데 그거 할지도 뻔히 알면서 버럭버럭 소리를 지르는거야. 너무 당황스러워서 자기 뭐래 조용히 해 그 얘기를 왜 여기서 해 이러니까 아까보다 더 크게 내가 뭐 왜 너는 생리가 부끄럽냐 아 진짜 같이 살기 어렵네 진짜 이러는거에요. 그렇게 집으로 돌아왔고 제가 그랬어요. 아니 공공장소에서 네 마누라 생리 중에 짜증내는 거 광고하냐 그런 걸 왜 사람 많은 곳에서 얘기를 해 그리고 내가 조용히 하라고 했는데 왜 나에 대한 배려가 없어 라고 했더니 그게 뭐 창피해 이러면서 별게 다 창피해하다고 같이 살기 싫다고 또 이런 소리를 하는거에요. 결국 더 오지게 싸웠고 제가 다른 사람들한테 물어보자 해가지고 여기에 여쭤보는 겁니다. 이런 개인적인 이야기를 밖에다 크게 이야기하는 거 저 혼자만 부끄럽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댓글 1번 아니 버스 안에서 부인한테 생리해가지고 예민한 거냐고 소리를 지르면 부인만 창피한 건가? 그 사람들이 어이구 저런 것도 남편이라고 데리고 사네? 이러면서 지독같이 욕먹는 걸 정말 몰라? 개똥 멍청이네 부인이 창피할 거라는 거 분명 알고 있어요. 알면서도 오히려 그게 약점이라는 듯 망신 주려고 저 교활함이 더 그지 같습니다. 되겠으니 댓글 정말 감사합니다. 이 댓글 읽어주니까 그래도 그거는 본인이 잘못한 걸 인정하네요. 2번 혹시 그 두 분 연세가 80정도 되는 부부입니까? 예? 같은 남자가 봐도 님 남편 꽤 또라인데요. 예민하고 어쩌고의 문제가 아니라 배우자에 대한 배려와 존중이 하나도 없는 놈인데 이야 이 인간 부모가 어떤 사람인지 되게 궁금해지네. 어? 3번 도대체 어떤 미흡한 행동을 했길래 두 번이나 이야기를 했는지 그 상황도 같이 기입을 해야 객관적인 판단이 되겠죠? 네 됐으니 그게 좀 설명이 복잡해서 안 쓴 건데요. 그러니까 제가 과외 선생인데 수업 마지막 20분은 영어 애니메이션을 보고 그걸로 수업을 해요. 그리고 3일 전에 디즈니가 끊겨버린 겁니다. 저희가 리더가 아니라 모르는 사람한테 1년 치를 주고 같이 쉐어하는 걸 했는데 한 분에게 4개의 OTT를 보고 있었는데요. 이게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분이 잠수를 탄 거예요. 남편한테 물으니까 그 사람한테 연락이 왔는데 이틀 안에 복구를 해준다고 해가지고 이러길래 그러려니 했고 제가 과외 수업 나가는 날은 3일 차라 당연히 아무 소리 없길래 복구된 줄 알고 아이패드를 챙겼는데 버스를 같이 타고 나오면서 오늘 디즈니 안 되는데 대뜸 이러는 거예요. 아니 그럼 미리 말해주지 수업 준비 20분 다른 거 대체해야 되는데 그리고 알고 있었으면 무겁게 이거 안 들고 나왔잖아 이렇게 말을 했고 남편은 뭐 어쩌라고 지금 생각난 건데 이래가지고 좀 서운한 거였어요. 또 아이패드는 남편 거라서 그날도 남편이 챙겨주면서 충전 다 됐나? 잠깐 보는 거니까 괜찮겠지? 이렇게 말을 하고 건네줄 때 조차도 디즈니가 아직 복구 안 됐다 이런 말은 안 했거든요. 그리고 버스 안에서 싸우는 게 싫어서 퍼즐 게임만 하고 가다가 다시 말을 꺼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틀 안에 해준다 했는데 안 했잖아. 우리 마누라가 이걸로 수업해야 되니까 빨리 해라. 이렇게 물어봐줬으면 되는 거 아니야? 어? 그냥 TV를 보는 게 아니잖아. 나는 수업이 있는데 학생이 보던 거 연달아 보고 라이팅 써야 하는데 그런 사항을 얘기해줘서 일적으로 이걸 쓴다고 하면 좀 신경 써가지고 빨리 복구해 주지 않았을까? 나는 그런 게 좀 그래. 이렇게 두 번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까 메시지 보냈잖아. 오늘 되냐고? 어? 자기 상리때마다 예민해가지고 짜증나는 거야. 이렇게 이 말이 나온 거예요. 아 그리고 의견 충돌의 사유는 일부러 쓰지 않은 건데 설명도 이렇게 길지만 어떤 이유를 불문하고 자기 마누라의 개인 프라이버시를 그 공공장소에서 아무렇지 않게 떠벌리고 다니는 거 그리고 같이 살기 어렵네? 이 말도 그렇고요. 그러놓고 지가 정상이라는 남편 이해가 안 돼서 그것만 여쭤보려고 한 거예요. 4번 본인의 행동은 안 돌아보고 엉뚱한 부분의 포인트를 잡아 십이 거를 류가 있는데 님 남편이 딱 그런 쪽입니다. 헐. 5번 대댓글 보니까 남편 지가 잘못을 했는데 마누라가 싫은 소리 좀 했다고 더 센 막말을 해서 입을 닫아버린 거네요. 왜 저래요 진짜? 6번 뭐래? 저도 부끄러운데요? 아니 내가 생리하는 걸 왜 다른 사람이 알아야 됩니까? 미친 거 아니야? 7번 아니기 개뿔! 이건 그냥 대해놓고 개쪽 망신 주려고 아예 작정을 한 거라고 남편 개 극혐이다. 추가? 어? 추가? 댓글 늘 감사해요. 제가 남편의 어떤 문제 해결 부분이 미흡한 게 불만이어서 얘기했다 이렇게 하니까 댓글에 그 이유를 궁금해하시길래 장문으로 남겼습니다. 앞에 그거예요. 근데 저는요. 어떤 문제냐 아니냐를 떠나서 공공장소잖아. 그런데 거기서 그런 걸 다 말하는 게 맞는 건지 그게 궁금해 물어본 거예요. 아무튼 남편한테 댓글들 다 읽어줬어요. 이제야 조금은 인정을 하네요. 덧붙여서 그런 개인적인 사생활을 아무렇지도 않게 떠벌리는 거 잘못된 걸 이해를 못하길래 제가 그냥 똑같이 비유를 해줬어요. 자기가 이 나이에 아침에 몽정을 했다고 치자 근데 이게 나쁜 거야? 아니잖아. 생리적 현상이잖아. 네 말 맞다나. 그래서 그걸 내가 사람들 보는 앞에서 자기 오늘 아침에 몽정했더라. 팬티가 다 젖었네? 이러면 너는 그게 안 창피하냐? 네 말대로 뭐 범죄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자연스러운 거잖아. 이랬더니 그냥 가만히 듣고 있더라고요. 꼭 그래. 항상 어떤 상황이든 자기한테 직접 비교해가지고 돌려서 설명을 해줘야만 그나마 조금 알아듣고 너무 힘드네요. 참고로 저희 남편은 30대 후반입니다. 저는 마흔 초반이고요. 남편이 저보다 3살 어려요? 댓글 1번 와 미친. 이게 지금 그러니까 마흔 줄 부부의 대화 이거요? 이게 마흔 줄 되는 부부들의 대화라고? 헐. 그러게요. 제 남편 제가 봐도 어린 초딩 같아요. 사실 저희가 아이가 없는 부부라 그냥 아들 키우는 것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2번 20년 전이죠. 제가 공무원 시험 준비하느라 낮에는 학원도 아니고 저녁엔 집 근처 도서관에서 문 닫을 때까지 공부를 했었는데 당시에 만났던 남친이 저 위험하다고 제가 집에 갈 시간이 되면 먼저 찾아와서 집까지 데려다주곤 했어요. 공부하면서 알게 된 친구들과 몇 번 대화하는 걸 듣더니 아니 왜 공부를 한다는 사람들이 시간 낭비를 해? 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다 한 분은 제가 화장실에서 나왔는데 엄청 큰 목소리로 야 오줌 다 싸냐? 이러는데 정말 충격받았어요. 저는 그날 이후로 헤어질 결심을 하고 결국 헤어졌는데 이때 주변에서는 아니 저만큼 너한테 잘하는 남자가 어디 있냐 도대체 왜 헤어진 거냐 이런 말을 했었어요. 게다가 정말 잘 사는 집안의 자식이고 그래서 벤처 놓쳤다고 그런 말 많이 들었죠. 그런데 저는 아주 더러운 기억이라 잊고 싶은데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3번 아니 그 나이 처먹고 자기 마누라 생리한다고 공공장소에서 광고하는 머저리에다가 심지어 지잘못 인정도 안 하고 남이 댓글을 달아줘야 이해를 겨우하는 그런 머저리랑 계속 살고픈 생각이 듭니까 진짜? 나 같으면 현타 오지게 올 것 같은데 진짜 이거 진지하게 생각해봐야 돼요. 솔직히 님한테 하는 꼬라지 보니까 네 남편 이런 적 진짜 한두 번이 아닐 것 같은데 안 그래요? 4번 아니 30대 후반에 저런 걸 일일이 다 알려줘야 한다고 님 남편 좀 많이 모자란 듯? 최종 학력이 뭐예요? 초딩이야? 5번 아니 나이를 먹을 만큼 먹어가지고 왜 저러냐 도대체? 이걸 몰랐다는 것도 이상하고 말이 안 되죠. 아마 공감 능력도 아니 그래 공감 능력도 지능 문제일 수 있다고 하는데 혹시 경계선 지능 뭐 그런 거 아니야? 이거 검사 한번 받아보세요. 정말 심각해 웃을 일이 아니야. 6번 아들 키우는 느낌이라고요? 그래요. 그래도 사랑하시는 거죠. 저희 남편은 절대 이런 소리 안 하는데 뭐 어쩌겠어요. 운명이지. 그렇게 님 망신 주고 오히려 당당히 해야 하는데 그래도 데리고 살겠다면 그냥 그러고 사셔야죠 뭐. 파이팅! 네 감사해요. 가르치면서 살아야죠 뭐. 에휴 저런 것 때문에 이혼하면 또 이게 결혼이 장난은 아니잖아요. 또 제가 가르쳐주니까 알아들어 먹으니 고치고 살아야죠 뭐. 그런 것만 빼면 다 괜찮아요. 뭐 취미도 비슷하고 또 집안일도 잘 도와주고 경제력 좋고 또 시댁도 다 괜찮아서 이거 하나면 다르겨. 이런 것만 고치고 살아보려고요. 뭐 어쩌겠어요. 다듬어서 살아야죠. 파이팅 하겠습니다. 고마워요. 2번. 이야 이런 기본적인 것도 가르치며 살아야 된다고? 그래요. 힘내세요. 7번. 이상하다. 내가 보기에 둘 다 지능에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밀폐된 공간에서 본인 일하는데 남편의 미흡한 점을 수차례 지적하는 마누라도 그렇고 또 생리해서 예민하냐라고 물어보는 남자는 몽정이랑 비교를 해줘야 겨우 납득을 하는 수준이라니. 8번. 아니 이게 뭐야. 나이를 똥구멍으로 쳐드셨나. 서른 후반인데 어린 애새끼처럼 행동을 하네. 말하는 본새 보니까 자기 배우자가 어려운 일을 당해도 그걸 도와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약점으로 잡아서 막 흔들어 제끼고 조롱하면서 비나할 것 같은 놈인데 애 없을 때 그냥 이혼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개념은 안드로메다로 확 보내버린 이런 거지 같은 어? 야 어디 가서 남편이라고 소개하기도 부끄럽겠다. 9번. 그거 참 이상하다. 나는 왜 둘 다 거지 같냐. 이거 나만 그러냐? 저도 그렇습니다. 이게 제가 옛날에 명언, 여러분들이 명언이라고 해주신 말을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세상에 마누라 없는 효자는 없다라고 했었는데 요즘에 또 느끼는 게 하나 있습니다. 남미세 없는 그지 같은 남편은 없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